끝으로 날씨입니다. 하루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. 어제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른 서울은 오늘은 10도에 그치겠고 광주와 대구 13도, 부산 17도 등 대부분 어제보다 크게 떨어집니다.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더 낮겠습니다. 강원 산지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, 대구 0도, 광주 2도 등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.